좋다, 야. 어? 얼마나 좋아. 진짜. 종국이 겁나 궁시렁거렸는데. 아니, 근데 느낌이 딱 좋은 거지. 우리가 펼쳐질 미래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진짜 이렇게 오랜만에 우리가 차 타서 이렇게 또 얘기하고 같이 있고 그러니까 좋은 거지. 어우, 예쁘다. 여기 봐라, 얘들아. 야, 이거 봐. 이거 뭐야, 이거. 그림인데? 갑자기 진짜 예쁘네? 이게 뭐야? 캠핑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말 좋아하겠다. 아, 그럼. 그러니까 여기가 캠핑하는 거의 원조 아니야. 그러게. 여기는 진짜. 이처부터 빛 포장이야. 아, 빛 포장이다. 야, 아까 그거 판댁이 있냐, 우리는 가는 거? 있지, 있지. 판댁이자. 비포장으로 몇 분 남았냐? 우리가... 이제 10km 가다가 바얀척트 손 표지판이 보였냐, 지금? 우회전해서? 좌회전 아니야, 우회전이야? 우회전을 거의 안 했는데.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좌회전만 했어. 이것도 비포장이 아닌 건가? 야, 이거 뭔가 시작됐다, 이거. 몽보리아야? 이게 비포장이 아니면 뭐가 비포장이냐? 몰라. 야, 나침반에 저 화살표가 동쪽이니? 이게 지금 동서쪽이야, 동서쪽. 동서쪽이 뭐야, 동서쪽이 뭐야. 야, 동서쪽. 동서쪽이 뭐야, 도대체. 동서쪽이 뭐야, 도대체. 동서쪽이 뭐야. 동서쪽이 뭐야. 동서쪽이 뭐야. 동서쪽이 뭐야. 동서쪽이 뭐야. 야, 북쪽이 뭐야, 북쪽이 뭐야. 북쪽이 뭐야, 북쪽이 뭐야. 동서쪽. 야, 이거 아주. 아, 난리네, 이 길이. 당훈이 멀미 안 하니? 아, 저는 멀미나 없어요. 아, 다행이다. 약간 파도 같은 기분이 없던 멀미도 생기겠다, 이거. 그러니까. 이 정도에는 뭐만, 책을 보거나 집중만 안 하면 돼. 먼 곳을 봐, 먼 곳을. 우와. 우와. 이야, 신기하다. 이제 오기 시작하는데, 이거? 길에 그냥 흐름을 맡겨. 이런 길이구나. 이거 약간 저... 구바이 사마쿠어 느낌이네. 재밌다, 그렇지? 우와. 우와. 가야 하나, 그다음 날이. 나 왜OT 그offs니가 버그야 가야 inne 아, 이거 거의 S자 코스네. 이야, 이거. 형님, 이거. 이야, 이게 이렇게 커브를? 이렇게까지? 이야, 멋있다. 야, 그래도 너는 다행이야. 나 처음 왔을 때는 여기 사람들 다. 말 타고 여기 다 갔다니까. 야, 나 때는 여기서도 나오네. 너 그때 왜 왔다 그러니? 뭐 때문에 왔다 그랬지? 담비, 담비. 게르지오주로 왔어, 게르지오. 그때 같이 갔던 게 형만이 형. 아, 형만이야, 형만이 형. 형만이 형. 형만이 형, 형도니. 형도니랑 용만이 형이 섞인 거지?